야, 우리 저 모태범도 허벅지가 장난 아닌데. 그래서 했습니다. 우와, 나 깜짝 놀랐어. 태웅이 형 현역대 허벅지랑 비슷한 것 같은데? 가운데 서주시고, 가운데 서주시고. 자, 둘이 이제 맞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옷이 미끄러운데, 제가? 옷이 미끄러워요? 꽉 잡으세요, 꽉 잡으세요. 김현수 모태범 대결입니다. 이거랑 얘기해야 되는데. 지금 우리 늘리면 안 됩니다. 준비! 준비! 보이자, 보이자! 대봉아! 팀 안 드잖아. 으악! 오, 우선 거 있어. 야, 공룡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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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홉신다. 우리, 이거 해야겠다. 되게 프리미어. 좋아! 이 정도예요. 우리 크레이지 태범이에요, 크레이지. 크레이지 태범이에요. 처음에 나올 때는 나 질 것 같은데. 이러더니. 자신감이 붙어서. 역시 그렇지. 쉬운 팀이 아니거든요. 1대1입니다.